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출산율이 아주 심하게 떨어지네요. 중국의 출산율이란 것은 젊은 세대가 현재 자기 사회를 바라보는 일종의 주가 지수 같은 거죠. 주식시장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수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 바로 출산율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는 상장지수가 있다고 하면 한 사회에는 출산율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회의 출산율이란 것은 젊은 세대가 현재를 바라보는 뭐죠? 일종의 등급이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등급이 출산율인 거죠. 중국이 또 급속히 떨어지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의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입니다. 1000명당 지금 한 6점 얼마까지 떨어졌네요. 이게 이제 11.99명에서 반등할 때는 이때 아마 정책이 1인 출산 정책을 폐기했을 때입니다. 이게 한 2015년 무렵이네요. 아주 급속히 지금 6.39명이네요. 중국이 6.39명. 그러면 한 0.10 정도 되겠네요.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안 떨어집니다. 선진국이 되면 맨 위에가 미국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지죠. 그런데 중국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선진국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만큼 사회가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중국 신생아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네요. 베이징의 이벌찬 특파원이 아주 좋은 기사를 썼네요. 어린이 자전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중국 최 최고의 이름 생산지가 허베이성의 싱타이시 어린이 자전거의 성지 여기를 가장 많이 4,800개 공장에서 나라가 크기는 크네요. 어린이 자전거 생산량이 6천만대 자전거 생산량 절반이 생산되는군요. 현재 핑상형의 자전거 공장 상당수는 가동시간을 단축했고 부품단지의 일부 전포는 아예 발마사지 가게로 바뀌었고 중국 신생아 수는 지난 7년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이 올해는 0.65 정도죠.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명이네요. 그럼 부부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2.0명이 돼야 여러분들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호주 빅토리드 아드 연구팀은 현재 14억 명 인구가 2100년에는 5억 8천명으로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네요. 아주 이벌찬 기자가 정확하게 제작했네요. 출생율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 매기는 성적표다. 미래에 대해서 매기는 성적표다. 아주 정확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출생율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미래에 매기는 성적표다. 현재 삶이 버겁고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출생을 줄이는 거죠. 현재 중국은 불과 10년 만에 자국 젊은이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지난해 6월에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해서 한동안 실업률 발표가 중단된 적이 있다. 앞을 어둡게 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방송에서 지적했지만 중국의 문제라는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그런 체제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 초장기 코로나 방역, 만리 방화벽, 인공지능 사회 감시망에 대한 경험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DNA에 소극적인 태도를 심었다. 지금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큰 여러분들 고민 가운데 하나가 중국인들이 대거 여러분들 미국의 남부 국경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샌디에고 같은 데 여러분들 도착한 다음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데 그게 수만 수십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주 조직적인 단체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알선해가지고 중국인들의 여러분들 미국 밀입국을 도우고 있거든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가지고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중국 지도부는 필사적이다. 중국 지도부가 필사적으로 해가면 뭘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낳는 것을 여러분 젊은 사람들 데리다가 아이를 낳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윤 정부가 아무리 귀를 쓰러지면 아이를 낳게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게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출생은 선전과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반려동물 쓰는 역대 최대인 2억 마리를 넘어선 것이 서글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산율이라는 것은 큰 그 사회의 일종의 이름들 진로하고 같아가지고 일단 저출산출액에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관성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문제를 보면서 우리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벌찬 기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출생률은 한국과의 젊은이들이 자국의 미래에 매기는 성적표와 같다. 아주 여러분들 직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아이를 키우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고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만나 결혼해가지고 살기도 버거운데 자식을 낳아서 계속 키운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물론 예전분들 생각처럼 더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이야 또 그때에 비해가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굳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낳아서 키울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이제 선거방송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